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쫀득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전국게임 P.O.T.G 자랑이 대회 오늘도 돌아온 전국 P.O.T.G 자랑이 대회 오늘도 어떤 놀라운 괴물들이 이 대회를 빛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구요 어김없이 오늘도 많은 잼민이 친구들과 비이한 영상을 보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도 역시 구글 액세스를 거부를 안풀고 보낸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50메일은 거의 버렸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자 아무튼 1등 7만원 2등 치킨 한마리 리듬게임 그 다음에 일반게임 아 요렇게 한문씩 한문씩 드리도록 하구요 투표는 10초 타이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쫀득 자 첫번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영상 비트세이브구요 안녕하세요 저번 P.O.T.G 영상에서 비트세이브로 나왔던 가나다응이라고 합니다 어 저스티스라는 곡이고 세계에서 5명 클리어했고 한국은 저 혼자 클리어했습니다 기록은 노트 1개 차이로 세계 2등이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리슨게임들은 세계 단위에서 도셔 가지고 제가 진짜 걸고 걸렀는데도 제가 뽑았다 온 이유는 이제 슬슬 나옵니다 아니 진짜 아니 말이 되냐 이게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트들에게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대체 아니 A랭크면은 엔간하면 다 진짜 몇개 빼고는 다 맞추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 미스 15개는 미친 거 아니야? 거기서? 아이씨 아니 심지어 방향도 정해져있어 와 진짜 말이 되나 이게? 왜? 자 이렇게 첫번째 영상 저 첫번째 영상이었구요 30초 투표 가겠습니다 자 첫번째 비트세이버 275표 자 비트세이버 275표 일단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영상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로우스다크인데요 웃겨서 커뮤니티 올린걸 재녹화해서 가져온건데 화질이 좀 안좋대요 비아키스한테 당하는 영상입니다 자 영상보도록 할게요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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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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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아 아니 이렇게 해서 죽어? 내성발톱 내성발톱샷 194표로 리듬게임 부분 빅세이버 1등 275표 일반게임 부분 젤다 194표 비하캐스 원단캐스 183표로 이렇게 표가 나뉐네요 다음은 옵취입니다 이것도 좀 어이없어요 진짜 개트롤 영상 개트롤 영상 아니 스트롤도 이렇게 트롤할 수가 있나? 자 파치당한 영상 쌍욕창기 레벨 999 264표로 일반게임 부분 1등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다음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춤 영상입니다 비같은 경우에는 또 마우스로 했던 기행을 보여주신 분인데 이번에는 한손가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한손가락으로 볼수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가능한지 몰랐는데 가능하시더라구요 예 한손가락 아 다른 분이구나 아 다른 분이네요 예 다른 분이네요 저번에 마우스 플레이가 반응이 좋아서 비슷한 기행 플레이를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한손가락으로 가능해? 아니 미칫 아니 얼굴춤을 웬가람 안올릴라 했는데 이거 안올릴수가 없었어 자 직원 직원좌 아 맵도 난이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아니 딱딱거리냐고 와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아 아 아 아 레컬리는거 봐 아니 어떻게 했어 이야 딱딱 우리자였고요 261표로 안타깝게 14표 차이로 1등을 뛰어넘지 못한 모습 보여줬고요 다음은 발로란트입니다 잘 쏜 영상들과 일본 대회에서 나온 영상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에도 나와주신 분인데 아 이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하고 쏘는 거야 이거는? 우와 우와 반석 봐 아 뭐야 우와 야 이 정도 해야 되나가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에빌고드그란스 여기가 싸우는 라운드로 되어있습니다 완전히 크리틱스 죽어 죽고 불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아 진짜 이게 올 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페니크스 이야 이 타이밍에서 미스플락 미스플락 1위였어. 우와. 우와. 이 씨. 우와. 아니 뭐냐 진짜로. 우와. 이 씨. 우와. 자 이렇게 발로란트 영상이었고요. 안타깝게도 2등은 뛰어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영상. 놀랍게도 다음 영상은 점프킹 스피드런. 진짜 놀랍긴 하더라 이거. 아니 저 저 아니에요. 아니 이 진짜 깔끔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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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 단축할 수도 있구나. 우와. 우와. 저도 배우게 되네요. 근데. 저거 제가 왜 안 쓰냐면. 이불이. 진짜 어려운 루트예요. 저게 딱 맞춰서. 딱 맞춰서. 끝자락에서 점프해야지 갈 수 있어서. 저게 어려운 루트예요. 연습 많이 해야돼. 저거. 스피드런을 쓰려면. 전 그래서 그냥 왼쪽으로 가거든요. 전 그래서 그냥 왼쪽으로 가거든요. 와. 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이 점프. 어? 우와. 미쳤다. 와. 씨. 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 우와. 아니. 루트 미친 거 아니야? 우와. 진짜. 아니. 타스 아니야? 이 정도면? 자. 여기. 그 구간이죠. 그 구간. 그 구간. 아. 그 구간. 한 번에 넘어가기. 아. 한 번에 넘어가기. 에? 하아. 우와. 아. 이게. 우와. 미쳤네. 어? 아니. 이걸 이렇게 산축시킨다고? 우와. 저기 왼쪽 점프로. 왼쪽 풀점프하면. 풀점프하는 시간 때문에. 그냥. 풀점프 안하고. 빨리 가는 길을 선택했네요. 와. 미쳤다. 우와. 진짜 경이롭다. 와. 와. 방금도 안 끊고. 그냥. 미끄러지는 걸 이용해서. 점프해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고. 와. 이거를. 와. 저 부분을 감으로 점프해서 간다고? 와. 개미쳤네. 우와. 4분. 우와. 미쳤다. 저는. 아무리 깎아도 5분 때 초반이었는데. 4분 21초. 와. 점프킹. 207 실패로. 당당하게 1등으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점프킹으로 1등.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자. 다음 영상. 고인물이 판시는 게임에서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뉴비라고 하네요. 일정 난이도 이상되면. 투엔드. 양소원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 분은 원엔드 유저래요. 판정은 낮지만. 재미로 봐달래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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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요 봉이랑 밑에 이 발판은 이 긴 봉은 왼쪽 위에 키 그 다음에 발판은 왼쪽 밑에 키를 눌러야 됩니다 참고로 대각선 키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신흥구간 재미로 봐달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자기가 판정이 안좋다고 재미로 봐달래요 그 뒤로 가는거는 이 밑에 밑에 이렇게 그 뭐라야되지 요 발판 방금 요 발판이 오고있죠 요 대각선 발판 이거 밟으면 뒤로 갑니다 예 경사발판 저 대각선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그러네 R2비트가 아무래도 이게 8킵니다 여러분들 8킵니다 8키 8킵니다 8키 대각선들이 있기 때문에 아우 미친네 심지어 한손이죠 8킵 원핸드 자 비트테이버 여전히 1등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안녕하세요 부리부리 왕국의 봄을 쳤던 느낌표 빌런입니다 라는 분이시구요 자 웃긴 영상은 7형 영상인데 느린 bp의 130배곡을 0.5배속 스크롤을 걸어버린 보면에 슈퍼랜덤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는 옵션을 걸으셨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니 어떻게 치는거지? 밑에는 정상 원래 나오는 그 원래 나오는 표구요 위에가 이제 슈퍼랜덤 와아 와아 아 진짜 오락실에서 이 사람 태고의 달이라고 했으면 뒤에도 ㅈㄴ 쳐다볼 듯 와... 아니 이씨... 아니 어떻게 보고 치는거죠 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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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운거 보소... 풀콤보... 자 이런 영상이었구요 안타깝게도 30표 차이로 1등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돌아왔습니다 사이버 공차계 아 요번에 아시아에서 많은 대회를 뛰면서 골 결정력에 집중해서 골을 넣다 보니까 멋진 골이 안나오는 바람에 POTG 자랑이 대회를 못했는데 아 요번에는 다시 참여하게 됐고 마지막 참여라고 하시네요 아... 이번... 항상...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대회... POTG 자랑이 대회 때... 잘 안나왔습니다 이거 드립을... 드립을 보세요 아 요번에 미쳤습니다 이분꺼 영상 공중 드리블 공중 드리블 막았죠? 패스 기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 뭐냐아 와아아아 아 진짜 경영길하다 볼수록 이거 이야 이야 개 깔끔하고 아니 게임 혼자 해 아니 쟤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를? 잘 봤습니다 아쉽지만 174표로 우승하지 못했고요 자 다음은 POTG의 개엔나로 참여하셨던 분은 기억나시나요? EZ2AC 이번에 보여드린 10키 개엔나가 최종보스 난이도였다면 이번에 올려드릴 영상은 토탈메인이라는 코스의 코어라는 노래의 풀콤보 영상이라고 하네요 진짜 징그럽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징그러워요 진짜 이분은 와 와 와 진짜 아 말이 되나 이게? 10키야 아니 이게 근데 외운다고 외워지냐고 이게 흠 흠 뭐야 아니 10키가 아닌데? 아니 아니 13키인데? 아 저 밟는 것도 밟고 있는거야? 아니 나한테 10키라고 적어주셨어 와 미쳤다 이거 아 명칭 상은 10키야? 아 명칭 상은 10키야? 아 명칭 상은 10키야? 아 명칭 상은 10키야? 와 와 아니 롱러스 두개씩 나오.. 와.. 아니 롱러스.. 와.. 와.. 풀콤.. 이 게임에서 전모드 19나니도 풀콤곡 두개가 있고 본인이 그 기록 가지고 계시고 이 곡이 그 중 하나라고 하네요 하지만 안타깝게 30표가 모자라서 1등하지 못했고요 자 다음 POTC 영상 존등금없는 생수평돌리기 아니 보는데 어이없는데 잘 돌려서 올려놨습니다 그냥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러분들 자 다음 영상은 카스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아니 미친거 아니야? 와.. 뭐야 이게? 와.. 와.. 아니 그룹판상 좀 다른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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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박질이 나온다 뭐냐 이게? 어우 짜증나 야 노래자스 개더럽다 와 그 와중에 계속 발로 박자 맞추시는거 봐 이런 곡 특 후방가면 와다다다다다 그가 나오고 오악 오악 트럭스 우워 워어어어 와... 자, BX 영상 투표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롤에서 할 수 없는 콤보들을 모아 만든 영상입니다. 야쏘 극한 콤보 모험집 이거도 뭐야? 이거 야... 존나하네, 막판 간지 야... 하하하하 야... 야, 연습 진짜 많이 했겠다. 와... 자, 하고 실천 하리바 신선 이야 아 잘하긴하네 야 잘하긴하네 진짜 야 X간지긴하네 이거 아니 그거 저기 Shift S 썩는거 미쳤네 이번에 투표율 좀 나오겠는데요 자 안 따갑게 240 250회로 마무리됩니다 너무 상상 야스워라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다음 영상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마인크래프트 SSG 모음집 아 이것도 모든거 먹기 SSG 지정된 시드로 빠르게 플레이하는 겁니다 모든 거먹기 오이씨 오이씨 으아 으아 하하하 으아 으아 지옥입성 SSG 구조물 사용 안하고? 어? 아니 되나? 이게? 네 고정 시드입니다 고정 시드 자 뭐죠? 무늬랑 울타리를 준비해서 아니 근데 그게 없잖아 양동이 뭘로 만드는거야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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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아아 호호호호호호호호 우와아 이씨 우와아 뭐냐 이거? 아 놀랍네요 진짜 아 288표로 1등 쟁탈합니다 몇 표 차이 안나네요 자 다음은 레식입니다 방패용사 송궁담 와아 막구 근접 자 찐다뉴 찐다뉴 아하 근접 펀치 클래식 우와 우와 찌릿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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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하하하 Böyle 바로 아 캔디 왜 오 잘해 잘해 펀지 호방펀지 아 호방펀지 몽탄에 옆에서 근접전 안되죠 와아 깔끔하게 호방펀지 오 좋습니다 큰일났죠 큰일났죠 가시사일보직전 아아 뒤로 막았어요 또 또 또 씨 어 저갖고 너 나오니? 아니 씨 아 얘 뭐해 얘 뭐해 단체로 어 아 아 아 마지막 딱 죽는 영상까지 깔끔하게 아 잘봤습니다 아 2등 자리는 안타깝게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또 참여했던 그 귀요미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흡 어 어 흡 흡 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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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 저번에 나하고 또 참여하셨어 자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축하공연 마지막 영상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나 귀엽긴 하네 하하하하하하하 달꽃이는 발 야 별로 5개야 근데 자 이렇게 오늘의 P.O.T. 자랑의 대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2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리듬게임부분 비트세이버 275표로 첫번째 참여했던 가나다왕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P.O.T. 자랑의 대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P.O.T. 자랑에 대해 못 나오셨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아무래도 좀 걸러야 될 건 걸러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쉬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만